다소 조용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먼저 산타랠리는 시작이 됐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의 변화를 주목해보자라고 앞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었는지 두 분과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변영애 대표 이성우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잠잠하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장의 주요 주제로 모아봤어요. 화면 보시죠. 대동 단결 로봇주입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도 대동이 포스코와 손잡으면서 관련주로 떠올랐고 또 양도세 완화 관련 뉴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굵직한 두 가지 오늘 핵심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동이 포스코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난번에 있었던 로봇 관련 뉴스 특히나 LIGNX1 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선 대동이 포스코 특수환경의 임무를 부여하는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내년 7월에 공급한다.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포스코의 제철소의 작업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에는 용암, 철을 용해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발생하는 가스라든가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들을 로봇이 일부를 대체하면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전체 2025년도까지는 사람의 조작을 좀 최소화시키는 한도 안에서에 대한 작업 로봇을 좀 출시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내년 7월부터는 일부는 원격으로 사람이 어떤 리모컨에 대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좀 대체하거나 작업을 좀 돕는 그런 로봇의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수많을 위해서 오늘 좀 가격 제한법까지 상승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네, 대동은 사실 이전에도 농술라로 눈에 띄었고 거기다가 로봇이라는 사업이 붙으면서 한 번 레벨업했고 또 이번에는 포스코와 맞선지 하면서 또 여기서 레벨업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로봇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혹은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혹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가장 로봇주가 부각받게 된 시기가 삼성의 투자 같은 경우가 핵심이겠고요. 그러면서 부각받은 부분이 협동로봇 쪽이었어요. 이 부분은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한 7% 성장이 예상되는데 협동로봇 시장은 한 35%대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시장의 성장 부분, 즉 로봇 시장의 성장의 핵심을 협동로봇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감속기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시장의 성장을 대입을 해보고 이와 관련한 핵심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협동로봇 사업을 영위하기에 함께 바라볼 수 있겠고 감속기와 관련된 부분은 SBB테크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짚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유로메카, SBB테크. 이전에 LIGNX1의 로봇 인수 소식이 나왔을 때는 로봇주 전반적으로 기대감 속에 같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장은 사실 대동을 재배한 로봇주들은 그닥 재미가 없는 하루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대주주 이슈와 관련된 부분 양도세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연초 대비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오른폭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급하게 매수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이제 포스코의 투자 같은 경우가 단행이 된 기업이 핵심이 대동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모멘텀 같은 경우가 이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는 오늘 로봇 열풍에 탑승하지 못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워낙 이슈가 대동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또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여러 곳으로 퍼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길게 봐서 2024년에 많은 분들이 또 로봇의 개화 그리고 로봇의 실적 본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차 선시도 그랬잖아요. 기대감에 먼저 올라오고 실적이 찍히는 순간 정말 무지막지하게 달렸습니다. 로봇도 내년에 그래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지금은 좀 달리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2차 전제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 대규모 증설 및 신규 투자에 따라서는 앞으로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선행 투자가 좀 이루어졌고 이미 확보된 기술 하에서에 대한 공급도 좀 가시화됐다는 반면에서는 로봇은 사실 기술력에 대한 격차가 좀 굉장히 저는 종목마다 좀 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놓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로봇 기술 여기 하나만 좀 너무 포인트만 맞추다 보니까 이 로봇의 기술 내재화를 어떤 기업들을 좀 갖고 있는가? 지금 뭐냐면 대다수 로봇의 완성형 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 품목의 대다수의 어떤 핵심 부품들은 국산보다는 외국의 부품 조달을 통해서 조립이 되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술 내재화가 좀 가장 큰 기업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인데 앞으로는 이 기술 고도화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로봇 산업의 확장성들 보면 독보정 기술을 갖고 있을 것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국산화의 어떤 내재화 부품 내재화를 좀 이뤄낼 수 있는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 봤고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의 캐파가 좀 다른데 앞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면 될수록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에 좀 주목을 해본다. 다만 지금 로봇 테마의 경우에는 너무 중소형 주단에서의 수급에 의한 상승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확장성 관점에서 특히나 기술의 고도화를 특히나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특히나 기술력이라든가 또 그리고 고도화에 좀 더 적합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양도세 기준 완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했다면 로봇들도 더 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웠습니다. 왜 오늘 양도세 완화가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우지는 않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중요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일선의 이탈입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4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내에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추세 같은 경우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양도세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말일까지 또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변동성 같은 경우가 지금 커진 시장이기는 한데 아래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급하게 채우지는 않지만 말까지는 계속 좀 개인의 매수세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재료 소매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해석이 내년 1월 1일 이런 날짜로 인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좀 모호하게 내년 1월 1일이라는 명시를 했다 보니까 착각을 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일부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료 노출의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시장이 조금 눈치를 볼 타이밍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료 노출로 여기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기회, 연말 12월 마지막 장까지는 매수에 대한 부분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입해서 1월장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변영인 대표는 양도세 기준 완화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원하는 바의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장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잖아요. 이걸 매수 기회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이 뉴스는 소멸된 뉴스다라고 과감히 패스하시겠습니까?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양도세 완화 이슈가 만약에 확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조정의 이슈가 있다면 대형주 중심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오늘의 경우에는 이 5인 해석도 상당한 수급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용기점, 양도세 부가 적용기점이 1월 1일부터라는 것은 내년부터 사실 50억에 대한 한도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매도분이죠. 1월 1일 이후에 매도분에 한해서는 50억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 팔지 않으면 이 요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확정이 된 것인데 시장에서 1월 1일이라는 시사점 때문에 아, 이게 올해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5인 효과도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해봤고 오늘 사실 양도세 기준에 대한 어떤 완화 이슈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네요. 그럼 두 분은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한 뉴스 중에 어느 쪽을 더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했을지 궁금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직접 확인해보시죠. 변형인 대표는 오히려 양도세 완화 수혜주를 선택을 했고요. 이성우 이사는 아니 나는 로봇으로 갈래 로봇 관련 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눈여겨에 대해 종목을 다 골라주셨는데 왜 양도세 완화 수혜주가 아닌 로봇으로 고르셨습니까? 지금 성장이란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기보다는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연평균 한 35%대의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통 우리가 성장주 같은 경우가 최소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군들을 성장주라 읽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더해지게 되면 배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정책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책 또한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 드라이브가 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로봇에 좀 중심을 뒀고요. 삼성의 보피 출시 같은 경우가 좀 딜레이가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대량 생산 부분이 지금 좀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모멘텀 같은 경우가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로봇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에서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기보다 성장이 열려있는 환경이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각을 말씀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현재 2%대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무조건 이 포문을 켠 건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가격 전력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리가 시장 상황을 감안을 했고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우평선을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매수가는 16만 6천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열어뒀습니다. 정고점보다는 우리가 지금 실제 시장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가격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인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하회를 할 때는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바뀔 수 있게 추세를 대입해서 손절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이야기했습니다. 매수가가 좀 낮은데 그럼 기다렸다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봤고요. 변영인 대표는 소지일관, 만약에 양도세 완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눌린다면 특히나 대형주의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찬스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수혜주로 고른 것들이 다 포스코웨딩스, LG전자, 삼성, SDI예요. 여기서 약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갖고 있는 건 에코프로를 포함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전체 수급, 전체 거래대금을 좀 집계를 해봤을 때 물론 코스피 기준에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 기준 또는 121선 기준에서 단연 개인수매수 1위가 코스코월딩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도세 기준의 완화 이슈는 사실 회피 물량이 된 감소 효과들은 충분히 수급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판단을 좀 해봤고 다만 2차전자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난 바닥 확인 이후에 저는 오히려 포스코월딩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네, 포스코월딩스 모아가는 구간이다. 오늘 짱은 파란불로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가 배팅해도 될지요. 포스코월딩스는요? 네, 저는 지금 48만 6천 원 구간인데 49만 원 미만에서는 저는 불안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고 목표가는 5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탑픽 3개 종목 중에서 LG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평이 갈리더라고요. 특히 LG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에도 같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가전제품 시장이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정말 얼마나 나아질지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사실 LG전자가 올해 지속돼서 좀 나왔던 이슈가 노이즈 이슈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측면이 상대적으로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년도 CES의 경우에는 컨셉트카도 좀 출시를 하고요. 여기서 로봇사업 부분도 굉장히 LG전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들이 좀 무궁무진한데 이런 부분들, 특히나 전장 부분은 사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지한다면 LG전자는 오히려 저는 조금 다소 긴 호흡에서 충분히 모아가면 나중에 좋은 결실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의 경우에도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삼성 SDI까지 선택을 했고요. 이성 의사님의 종목 중에 보면 협동 로봇에 좀 초점을 줬는데 상대적으로 유로메카는 약간 치킨이 생각이 나면서 성장성이 정말 큰 게 맞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유로메카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로봇을 만들 때 기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수직 계열화가 다 이루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상황이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의 통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그룹 외에도 타 대기업 또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가 단행되는 시기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한 단계 기본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유로메카 또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로메카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선택은 나뉘어졌어요. 오히려 우리 변 대표님은 양도세 완화 기준에 따라서 조정 시에 나는 대형줄을 매수하겠다라는 입장 줬고요. 이성훈 이사는 성장 동력을 봤을 때 2024년에 기대되는 로봇줄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66%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42%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올해 증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뉴스가 드디어 드디어 나왔지만 조금 더 빠르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명료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오늘 오히려 시장은 양도세 기준 완화를 호재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시장은 오히려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림세로 장을 마쳤고 어제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오늘은 눈치만 보면서 관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에 무엇이 있는지 특징조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 준비했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클로징벤 플러스 마감 확인해보시죠. 연일 상승했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2600선에서 장중 등락을 계속 거듭했지만 오늘 장 마감대는 2600선이 깨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5위가 나타났던 시장이었는데요. 전거래대비 0.55% 하락했습니다. 2,59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기관들이 강하게 물량을 팔았습니다. 전거래대비 0.4%대 하락하며 85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했던 기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시장이 좀 부진했던 가운데 외국인들은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는 포스코 DX와 그리고 LG화학, LNF까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알테오젠, 오늘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큰 폭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21% 급등으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HLB 역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보시죠. 기관 삼성전자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7만 5천 원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기관의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 18만 7천 7백 원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알테오젠 역시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수급까지도 들어왔습니다. 2차전지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DX와 LNF,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몰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룹주 전체가 움직인 기업도 있었는데요. 바로 농기계 기업인 대동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포스코와의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계약은 대동의 첫 번째 로봇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시장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대동이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1만 8천 원을 넘기면서 시장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대동의 대규모 계약 소식에 계열사들도 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대동 기여도 역시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대동 금속 역시도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대동 스틸 역시도 26%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대동 전자는 장중의 10%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늘 보합권까지 내려오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장 후반 들어서 이슈로 크게 급등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틱톡의 플랫폼인 틱톡샵이 우리나라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서 모비데이즈가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모비데이즈는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역시나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와이즈버즈 역시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그리고 KT의 광고 마케팅 기업인 플레이디 역시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다른 광고 마케팅 기업들도 오늘 상승 흐름을 여전히 이어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체크해보고 가시죠. 오늘 스펙 합병 상장한 기업, 의류 OEM 업체 C사이트입니다. 기준가 오늘 3만 원으로 시장을 출발을 했고 기준가 대비해서 30%,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종가는 3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장입니다. 과연 이 남은 거래일 동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클로징베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다소 지루한 시장 봤습니다. 참 동조화라는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최근에 워낙 뉴욕 증시 흐름이 좋았기에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면서 오늘 밤 뉴욕이 중요해요라는 걸 며칠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해 계속 올랐던 뉴욕 증시 특히나 러셀 쪽에서 많이 올랐고 간밤에 좀 하락 마감하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참에 같이 쉴까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사님 계속 이러한 동조화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5%에서 3% 후반까지 내려오는 과정 안에서 미국 시장이 너무 세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조정은 나타날 수 있는 면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미국 시장의 첫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미국 시장의 조정을 열어두되 종목별 차별화 시장 같은 경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용윤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 이슈.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1개월 대비했을 때 우리 증시도 3% 대 4% 대 상승 추이 좀 있었지만 3개월 구간을 보면 코스피는 3%가 올랐고 코스닥은 0.2% 정도 빠져 있는 상태. 반면에 미국은 4% 대 그리고 11% 대 상승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은 미국 증시가 급하게 올라와서 받는 조정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동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없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최근에 이 증시 불확실성은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을 좀 리스크 관점에서는 좀 해소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수급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장 의견 들어봤고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손오공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 신경 안 쓰려고 하지만 정말 연말 대목이잖아요. 저도 뭔가 밥집을 가고 싶은데 죄다 크리스마스 특선이라고 가격이 평소보다 2배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걱정되는 게 아이들의 선물이죠. 대표적으로 손오공이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1.05% 오른 2,89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아마존 등 완고 부분에서 판매 1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변영현 대표. 손오공 그 수혜로 인해서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약간 윗고리가 달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SMG 엔터 같은 다른 문구주들은 또 하락한 게 있어서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3기년치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12월 크리스마스 데모 효과는 굉장히 최근 2년간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최근 오늘 이번 주의 흐름들을 보면 미국발 이슈가 좀 있었죠. 아마존에서 완고 부문에서 이를 좀 기록했다. 이게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했지만 과거 손오공이 터닝메카드라는 이 제품 이게 없어서 못 판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장난감이었는데 그때만큼의 어떤 파급은 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떤 이벤트 내지는 단기 수급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좀 종목 교체 관점에서 저는 교체죄로 삼성 출판사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삼성 출판사도 지금 사서는 안 되죠. 네. 대한주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몰랐는데요. 왜 그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과거에도 제가 이 증시 불확실성에서 삼성 출판사가 그때 이슈 때문에 상악 깔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타픽으로 좀 추천을 하고 나서 좀 마음고생을 좀 했었는데 시장에서의 어떤 힌트들은 지금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 부분은 단발성 이슈보다는 지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 구체화된 일정들 하에서에 대한 단기 수급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관점들 때문에 삼성 출판사의 경우에는 조정을 주는 구간에는 한 번쯤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대한주로 삼성 출판사고요.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삼성 출판사 포함해서 손오공도 상승했고 손오공은 추세적으로 52주 신고가입니다. 여기서 부유자분들의 전략이 나을까요?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신규 접근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 있기 때문이고요. 모멘텀은 쿠키메이커즈죠. 이게 판매가 호조가 나타나면서 개당 한 5만 원 정도 그런데 실제 쿠키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호조를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1위의 랭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판매가 좀 순위가 밀리는 단계에서는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인데 순위가 밀렸을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의 구간은 아니다였고요.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SMG 엔터의 오늘 하락이 좀 컸습니다. 3거래 연속 내렸고요. 장중의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연말 수혜주로 거론되지 않은 건지 오늘 왜 이렇게 하락 깊었을까요? 하나의 모멘텀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약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같은 경우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멘텀 같은 경우에 중국 밸류를 빼봐요.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SMG 엔터도 현 구간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는 KT 보도록 하죠. KT 역시 오늘 장은 소폭의 내림제로 장을 맞췄는데 저 이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하루라도 빨리 팔아라라는 좀 자극적인 멘트를 넣어서 KT를 매도 의견 내렸어요. 연말에는 배낭 매력이 쏠쏠하면 대표적으로 KT가 생각이 나는데 그로 인해 또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리포트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우선은 4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대포 하향했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치 또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지 못하다. 부진한 실적에 대한 경고장 아닌 경고장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 리포트 때문에 이 종목을 피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기대감에 좀 수반됐던 수급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좀 갖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여력을 조금 더 가져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KT가 단순한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라 이 부분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KT보다는 그래도 내년도에 이벤트가 좀 더 많은 SK텔레콤을 좀 대안으로 해서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좀 어떤가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물론 좀 AI 관련된 테마 그리고 UAM 내년부터 컨소션 관련된 상용화 내지는 사업화 관점에서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좀 나올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KT보다는 SK텔레콤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KT의 경우에는 실적 컨센서이 좀 낮아지면서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외 별개로 변영현 대표도 현국 안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SK텔레콤을 대안주로 설득을 했고요. 또 비즈니스 온도 한 번 봐볼게요. 비즈니스 온이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나고 봤더니 네이버의 품에 안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변동이 너무나 큽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뉴스에 재료가 있으니까 여기서 베팅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저는 재료에 대한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뉴스로 다뤄졌는데 그 부분도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가능성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매각 가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실제 매각 가격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30% 정도 감안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빼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12억 정도. 그랬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천억 원 이하에서는 밸류 매력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 시 매수의 관점. 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으로 한 10%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했고요. 변용윤 대표도 동의하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네이버가 사실상 AI 출시 이후에는 사업화가 굉장히 빨리 선행돼야 되는데 사스는 사실상 B2B 결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외형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업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고 다만 인수가 단순한 어떤 설이라면 조금 수급적인 어떤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인수가 확정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진다면 저는 지금 전해서도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신규 매수로 오늘 사실 시장에서 급등과 급락을 같이 받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까 싶었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비즈니스 온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은 가온칩스 챙겨볼게요. 장중에 좀 갑자기 주가가 좀 변동하면서 특히 오후 1시 반을 기점으로 장중 13%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설계 수주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오늘의 주가 상승 어떻게 봅니까? 전체 중에서 우리가 수주가 나왔을 때 따져볼 거는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 그랬을 때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 수주가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수주 같은 경우는 추가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물량이 나가면 본물량 같은 경우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보유하시면 되고 매수에 대한 지각도 열어두는 구조고요. 그랬을 때 이 시장 같은 경우에 한 번의 수주 같은 경우가 나오고 끝이 아니고 온디비아이스 시장과 연결해서 지금은 위가 열려 있는 산업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한 5,500억 정도인데 수주를 감안하면 추가 수주까지 봤을 때는 7,000억 이상의 시가총액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온칩스 의견 좋게 들었습니다. 장은 7.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다 정리해 봤을 때 변영현 대표는 내 시장에서의 주 핵심 포인트를 뭐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주식의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해소했던 장이었다. 다만 그 시점이 좀 늦었기 때문에 다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조금 식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다만 지금 미국의 증시 조정 이슈가 국내 증시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우려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아직 우리 증시의 상승 여력 관점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의 단기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부터는 대형주 중심의 수급을 주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증시의 불확실성 제거 속에 대형주 수급 주목하죠. 거의 오늘 대형 변형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이성우 의사님은요? 지금 어제 수급 특징이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이상 매수를 했었어요. 현물을 끌어올리는, 억지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금융투자 주체는 또 배당 차익 거래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물의 매도 출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5.14는 이탈한 흐름이 나왔기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현금을 쓰기보다는 미국 시장의 추이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면을 강조로 드립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많이 올랐던 미 증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급락이 나온다면 올해 시장도 같이 쉬어가는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 증시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 종목별 수상한 이야기는 NBN 골드 정석일 매니저 잠시 후 이어가 보겠고요. 두 분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